똑같은 시간도 두 배속으로 지나가는 것 같은 하루. 아빠 들어가도 돼요? 오케이. 오케이. 아이고, 이쁘네. 오늘 이렇게 입고 갈 거야? 아니에요. 그럼 아빠가 한번 봐줄까? 응. 이거 어떻노? 노. 까만 반바지? 아니에요. 그럼 이 하얀색은? 노. 노? 그럼 뭘 입을 거야? 내가 비비 아니잖아. 또 마음에 안 들어. 내가, 내가 생각하고 있고 싶어. 그래, 그래. 알았어. 내가 입고 있어. 알았어. 머리도, 머리도 할 거지? 응. 내가 비비 아니. 응, 알았어요. 비비 아닌 거 알았어요. 처음 Вот 좋았어요. 어떻게 보면, 딱, 까탈스럽습니다. Kahtal스럽습니다. 한번 보세요, 까탈스럽 네. 그ashi Reeve